비 오는 날 히든 밸리 가든 우와 전구에 불은 들어와 있네 영업하나봐요 다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뒷길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뒤쪽으로 여기는 아가칭칭이와 강변이가 사는 곳 비가 오는데 아가칭칭이 아가칭칭아 아가칭칭아 아가칭칭이 새끼를 낳았어 아가칭칭이가 새끼를 낳았어 닭가슴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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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칭칭이 천천히 아가칭칭이 천천히 검은색이네 검둥이네 어 몇 마리로 한거야 아가칭칭아 아가칭칭아 개껌 이거 먹고 있어봐 아가칭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 비오니까 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네 이리와 이리와 눈꼽이 뭐야 이게 눈꼽 뛰어 눈꼽 뛰어 눈에 눈꼽이야 아가칭칭이 새끼나도 배가 홀쭉해졌어 눈꼽 뛰어 네 괜찮아 괜찮아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아이고 핥아주고 있어 아가칭칭 새끼 품으러 가자 새끼 품어 여섯 마리에요 검은 친구 황색 친구 하얀 친구 두 마리씩이네요 검은 친구들 황색 친구들 하얀 친구들 찡찡이와 광변이에요 아기 찡찡이에게 건강 숲사료 영양 황태오리 사료 물 이렇게 해서 챙겨주고 갈게요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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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밤밤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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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황태가 빠질 수 없지 영양사료엔 영양사료엔 영양사료에는 황태가 빠질 수 없지 황태 황태 좀 넣었어요 황태에 물 좀 축이고 이제 섞으면 빠밤 영양사료 완성 이렇게 해서 만든 영양사료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는데 벌써 아가찡찡이가 맛있는거 갖고 오는 줄 알고 막 꼬리 흔들면서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직 출근 다 출근 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게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황태를 넣어주니까 잘 먹네요 역시 영양에는 황태지 또 저거 해피밀 사료 또 섞어준거 저것도 그거예요 뭐냐 황태하고 오리고기 그 첨가된 영양사료예요 무엇보다도 목이 말랐나보네요 물을 마시 마시는거 보니까 이거 그릇하고 같이 주고 갈게요 그릇도 여기 옮기고 나서 아직 그 이제 막 옮겼나봐요 위치를 이쪽으로 뭐 밥그릇 이런것도 아직은 없어가지고 여기 나무 그늘에 이렇게 딱 잘 있네 둥지가 아가들 한번 볼게요 아가찡찡아 어롱 아가들 아가찡찡이에요 아가들이 와 아가찡찡이에요 아가들 눈도 못들어 자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번 본거야 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검은친구 둘 광변이 닮아서 검은친구 둘 하얀친구 둘 그리고 아가찡찡이 닮아서 황색 견 둘 둘 둘 둘이네요 총 여섯 마리 영양사료를 맛있게 먹고 있는 아가찡찡이 그래 맛있게 먹고 젖 많이 내라잉 아기들 젖 잘 줘라잉 알았지 이리와 천천히 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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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고 왜 등에 이거 상처는 뭐야 아유 등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 어쩌다가 응 아가찡찡아 아유 아유 이게 뭐냐 이 상처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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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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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찡찡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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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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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처가 났지 어쩌다가 아유 천천히 먹어 아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갈게 음 여기 밑에 놔줄까 이리와봐 여기 여기 놔줄게 여기 여기다 어 자 여기 놔줄게 여기 여기 놔줄게 여기다 그늘 안에다 자 이렇게 놓고 먹어 어 하 씨 왔다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물을 이쪽에 놓고 아 이걸 이쪽에 아 자 그러면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어 그래 비가 올까봐요 가고나서 가고나서 비가 올까봐 자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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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마시고 아 이쪽에 있구나 이게 이쪽에 있구나 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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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와 아 징징아 아니야 아니야 일루와 일루와 아 징징아 이쪽으로 와 일루와 한 바퀴 돌아 일루와 아 징징아 일루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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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 일루와 아냐아냐아냐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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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물 여기 나갈게 줄이 이렇게 풀어야 돼 됐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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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징징아 아냐아냐 일루와 아 징징아 아 징징아 아 일루와 일루와 자 여기 자 일루와 자 일루와 아 이렇게 놓고 먹어 아 됐다 여기 줄이 이렇게 해야 줄이 길어요 드디어 됐어 자 됐어요 됐어 안녕 진짜 갈게 진짜 갈게 잘했어 안녕 맛있게 먹고